도대체 니가 뭔데 뭘 내게 줬는데 먼저 날 떠나는데 제일 낫기도 너인데 넌 대체 누군데 날 버리는데 내가 받은 거는 뭔데 왜 큰 상처를 주는데 아무렇지 않은 척 또 내게 미안한 척 왜 자꾸 내 주위를 맴도는 건데 어제는 내가 지쳐 너 땜에 내가 미쳐 이젠 넌 내 앞에서 사라져줘 I don't know why why Hey baby why I say goodbye bye I don't know mind 난 니가 싫어졌다고 니가 미워졌다고 이젠 파이널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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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때매 우린 파이널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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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젠 파이널리 파이널리 아 You made me crazy 사랑 같지도 않은 걸 가지고 뭘 하는 건데 다시 돌릴 수 없는데 한 번만 더, 한 번만 더, 한 번만 더 이제 더 그걸 하지 마 네가 더 싫어지는데 아무렇지 않은 척 또 내게 미안한 척 외로운 척 내게 전화를 걸어 이젠 네가 난 너무 지쳐 이젠 널 보면 미쳐 제발 넌 내 앞에서 사라져줘 I don't know why why hey baby why Say goodbye bye out on your mind 난 네가 싫어졌다고 네가 미워졌다고 이젠 파이널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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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땜에 우린 파이널리 파이널리 이젠 파이널리 넌 서비어 파이널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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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don't know why why hey baby why I say goodbye bye out on your mind 난 네가 싫어졌다고 네가 미워졌다고 이젠 파이널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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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땜에 우린 파이널리 파이널리 이젠 파이널리 넙적여 파이널리 이젠 파이널리 리퍼드 파이널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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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encont ia 이 부분은 어떤 것 같아요? 이 곡은요? 30에 수록되어 있는 파이널리라는 곡인데요 지금 일본의 공연을 위해서 저희 팀에서 준비를 한 거예요 한국에서는 아직 공연을 한 번도 안 했고요 좀 이렇게 특별하게 만들어서 바꿨으니까 파이널리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태군입니다 제가 이번에 또 오사카에서 공연을 하고 또 12월 11일 날 또 다시 일본을 방문을 해요 오늘 오사카처럼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저랑 같이 만들어가는 공연이 됐으면 좋겠어요 많이 와서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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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